6069님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. 만약 이 책이 드라마나 영화화 된다면 주인공은 어떤 배우가 했으면 좋겠어요? 하고 물어보셨습니다. 이 상은 사실은 26세에 요조를 했다고 보면 되는데 저는 김명민 씨 연기자로서 잘 아실 것 같고요. 김명민 씨요? 네, 또 김명민 씨는 얼굴도 닮았어요. 닮았고 원빈 씨도 약간 그 부리부리한 눈 맞아, 맞아. 네, 막 그 코 높은 코 원빈 좋다. 네, 닮았어요. 사실은 굉장히 닮았어요. 얼굴 자체가 닮았고 박태원은 잘생겼는데 뿔타는 경우를 맹해 보이는 그런 배우가 어울릴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누가 있지? 저는 이재훈 씨나 박유천 씨도 오, 박유천 씨 좋다. 네,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게 약간 나이 차이가 있더라고요. 사실은 둘은 박태원 그 이상은 거의 한 살 차이고 박태원이 약간 형님이거든요. 네. 그런데도 나이 차이가 있는 배우들이에도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. 원, 빈, 박유천 이렇게 조합을 하면 아주 기가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둘이 얼굴이 좀 닮았거든요. 실전 캐릭터입니다. 그렇게 투탑이면 엄청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희망사항입니다. 감동 누가 하지?